잉여맨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데스런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많은 게스분들과 멤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태태기입니다 그리고 탐미호님 미호미호 탐미 그리고 오늘 게스의 마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아님 그리고 또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또형이에요 자 일단 오늘 데스런 할 건데 게임 방법은 한번 죽으면서 배워보세요 시작 모두 눌러주시고요 킬러가 버튼을 눌러서 러너를 도착 지점까지 못 가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킬러 또또님 응 이게 킬러의 위치를 잘 봐야 돼 응 응 내가 먼저 갈게 응 그래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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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킬러? 몰라 킬러도 못 찾은 거 같은데 우리 그냥 가자 여기당 어허 화산 나와 저쪽에서 버튼 누르고 있어 저쪽에서 구나 야 이거 시간차로 가자 나 간바 나보자 간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바로 죽네 건너자 얘들아 리아야 단면이 쓰러졌구요 어 뭐야 자 킬러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자 상대방이 3등에 빠지는 겁니다 아 지금이니 자 죽은사람 관전하시구요 리아야 내가 먼저 갈께 호오오오오,,, 저기 왠지 저 다리 한 번 무너신다 누른다 내가 먼저 갈께 자 빨리 안가면 뒤에 손바닥을 쫓아오거든요 손바닥한테 쫓기지 않게끔 에 니아 넘어갔다 난 안갈꺼예요 뒤에 손바닥 쫓아오잖아 뒤에 손바닥 쫓아오면 죽죠? 난 안죽지롱 어 또또님 너무 아끼는데? 버튼? 잘 있어라 문을 열쇼 오 이거 도착쇼 가는 거 아냐? 오 쏟아져 X3 오! 방금 악어한테 잡아벗겨가지고 죽었어 아 재밌는데 오케이 재미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내가 꼴등이다 이게 눈치눈치를 보면서 가야 돼요 눈치 없는 사람들은 죽는 거라구 어 아까 그 맨 퀴러 킬러 리아다 이거 함정이 어디있는지 대충 알기때문에 쉬울거 같거든? 저기 앞에 궁사있죠 궁사? 궁사 벽에 붙어가면 돼요 벽에 붙으면 안 돼요 그러네? 똑같은데 리아가 저기서 오 대포 날라왔고요 오! 이렇게 먼저 가면 죽는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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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리아야 안되지 오! 아까보다 많이 담았어 좋았어 리아야 이 다리에서 뭐 보내자 아깝다 너무 슉 언제 지어져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래로 가야되네 아 아래로 가야되는구나 설마 여기서 떨어져 죽겠어 자 택트기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택트를 하는걸 보십나보구만 자 여기서 한번 굴러오거든요? 아 말해주면 안됐다 하나만 먹고 발수 빼기 아 대충 맵을 알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 숨는 데가 있었어 저기 어teng 아 ao 아이 어이게도 악오나 보겠다 아 아니 무슨 악어가 귀엽게 생겼네 오! 망치! 진짜 높다. 너무 무서웠다. 받았으면 바로 훅 가는 거였어. 뭔가 이상해. 토또형 먼저 보내야겠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우와, 다이아몬드다. 뭐야? 빵바닥이! 불이 나온다. 넘어가자. 불이 나오고. 넘어올 수 없을 것이다. 우와, 드래곤이다. 드래곤. 위에 드래곤이 있어, 얘들아. 우와. 우와. 넘어올 수 없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 두 명. 과연? 안가지. 뭐야? 어떻게 오는 거야? 달려오.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둘 다 죽었네. 불이 같이 가면 안됐어. 아아. 둘 다 없어. 따바드에에에에에에. 자, 이번에는 내가 제발 킬러였으면 좋겠네. 어? 킬러 단미욤 아 이 게임 쉽겠는데 typ주 아 뭐야 절대 쉽지 않을걸? 난 진심이야 진짜는가봐 진심으로 할 провод 진심으로 해라 안갈건데 안갈거라고 슈 오오오오! 눌렀다 statistic 지나가 지나가 에에에에에에 이 맵 이름대로 안전이네 어 야! 간다! 간다! 아하하하핰! 어 리아가! 어 리아 죽어! 아, 오께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희생으로 지나가고 아아아악!! 어 뭐야? 어 방금 뭐야? 아하하하핰 아 다 죽... 꿀밤이! 다! 다 식었어! 와 뒤에서 날랐지 상상도 못 됐네! 그니까 진짜 어려웠다 뒤통수에서 꿀밤이 날라왔어! 자 이번에는 어떤 맵이 나올까? 좋아요! 어! 킬러! 마시다! 다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뭐야 목소리 왜 이렇게 비범해? 뭐야 오케이 목소리 견디 같아 저 옆에서 저기 옆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구요 와 여기서 한 번만 떨어진다! 조심! 죽어라! 오예! 아니 안 보고 있는 줄 알았네 오케이 슬쩍 한 번밖에 못 누르고요 안돼! 안돼! 어 야 지금 건너 지금 건너 나이스 나이스 위를 조심하라구 꺄! 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 히이야! 어 리아다! 리아 혼자 남았다! 으짜 Evthat 으쩔...い쩔 아부틀이 왜 이런거 해 죽고 나업이야 대체... 리아 조심해 살 기회를 주지 딱 보니 여기 이렇게 그만? 죽어라! 아우!!! 아 불이 나오네 저기서 주먹만 피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냥 죽네 와 어렵다 아 한 번이라도 깨보고 싶은데 한명도 못 깨네?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데 말이야 이게 자세히 보면은 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약간 함정 중간중간 마다 응 어디 가지? 얼음동굴 옳! 얼음동글 하자! 우리 한번 깨보자! 쉬운 걸로 해서. 5대정글 이거.. 빛발 의미가 없나 봐! 음.. 옳! 킬러가.. 나다! 킬러다! 옳는 것 봐. 제발.. ㄴ.. 나는 한눈만 노린다!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쑥쑥 1번 째로 안 죽겠지?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 저 연속히 지켜보고 있는 것 봐 건너보시지 됐다 됐다 가자 가자 친구들 가자 느낌이 좋지 않은데요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지? 뭐지? 하나 둘 아 뒤에야 손바닥 쫓아온다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뭘 노렸다 아니 나빼고 다 지금 죽은거야? 어? 아 안걸렸다 아 안걸렸다 아직 안 눌렀거든 여멘아 넌 할 수 있어 거짓말 여멘아 힘을 내 알았어 너네들 해 여멘아 이기면 미호가 벌에 뽀뽀해준대 어? 아 싫어 얼굴에 부왕자국 생겨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럼 어 뭐야 어 아 혼자 간보다가 그만 아 진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데스런을 진행해봤는데요 재밌었습니다 그쵸? 네 아 근데 한번 깨고 싶은데 아 진짜 안되네 이게 나중에 구독자 친구들이랑 다같이 함께하죠 그래요 그럼 다음에는 구독자 친구들과 함께 데스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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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